우선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아마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함이 잘못 포기되어 있기 때문에 저를 화교 혹은 조선족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공병호가 찬탄판이 사탄판이 유승민과 김무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니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과는 제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또 유승민 위원은 과거에 20몇 년 전에 그런 연구소에 있을 때 연구원으로 잠시 교류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그런 교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함은 공태종과 이정순입니다 구글에 표현되어 있다시 공타의 용이 아니고 공태종입니다 어쨌든 저와 관련된 많은 그런 유언비어에 대해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전혀 사실 무건이다 이렇게 보시고 제 방송을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주시면 고맙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정말 어떤 사람을 모략하고 또 음해하고 또 비방하고 이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선전선동 때문에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 이런 것을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공병호TV는 3월 23일 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내린 전기차 배터리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두 건의 방송을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송은 SK의 파렴치함 기술을 훔치다 두 번째 방송은 SK이노베이션 증거인멸 범죄 두 편의 방송입니다 이 사건의 전모를 더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해서 조직적인 인력 스카우트 작업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력 유출 작전의 전모입니다 같은 사실에 대해서 LG화학척과 SK이노베이션척은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017년부터 2년 동안 SK이노베이션 측은 LG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 걸쳐서 76명의 핵심 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했습니다 76명을 빼간 것이죠 이 가운데 LG화학이 특정 자동차 업체와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에 참여한 핵심 인력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5월까지 SK이노베이션은 핵심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LG화학의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채용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입사 지원 서류에는 2차 전지 양산 기술 및 핵심 공전 기술 등과 관련된 LG화학의 주요 영업 비밀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을 LG화학 측은 확인했다고 주장합니다 입사 지원 서류에는 LG화학에서 수행한 상세한 업무 내용은 물론이고 당시에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리더,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한 동료 전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A의 입사 지원 서류에는 전국 제조 공정 관련 프로젝트 내용이 당시 상황과 배경 그리고 목적에서부터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개선 방안과 성과 이르기까지 프로젝트의 내용이 모두 다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입사 지원 인원들은 집단적으로 공모해서 LG화학의 선행 기술 및 핵심 공정 기술들을 유출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스카웃을 행하는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미 기스카웃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요소 요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스카웃해서 2년 동안 76명을 그러니까 전체를 다 가져오는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직한 전 LG화학 인물들은 회사 이전에 회사 시스템에서 개인당 400여 건 정도 그리고 1900여 건의 핵심 기술 관련 문건을 다운로드한 것으로 LG화학 측은 확인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직하기 전에 본인이 담당하던 관련 기술을 400여 건에서 1900여 건 정도 한 사람당 다운로드를 받아서 들고 스카웃된 SK이노베이션 측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LG화학은 2017년 10월과 2019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SK이노베이션 측에 내용정명 공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영업비밀, 기술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스카웃 작업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또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발견되거나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자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의 핵심 인력을 빼가기는 계속되게 됩니다 또 핵심 인력을 빼간 것에 더해서 유출된 영업비밀 등을 갖고 SK이노베이션 측은 2차전지 개발 및 수주에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같은 위법 상황에 대해서 LG화학 측은 국내 법원에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갖고 2019년 4월 29일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의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로 재소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조직적인 인력 빼가기와 기술 탈취에 대해서 전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반박합니다 SK이노베이션 측의 반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쟁사 인력을 빼내기와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침해 사업을 성장시켰다는 주장은 일체의 근거가 없으며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인력 빼가기 논란과 관련해서 공개 모집 방식의 경력직 채용을 통해서 많은 구성원들을 신규 채용해 왔다 하지만 회사가 먼저 개별 구성원을 직접 접촉해서 채용하는 이른바 인력 빼오기식 채용이 아니라 공개 채용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지원한 후보자들 중에서 채용해 왔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주장에 주장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는 인력을 빼가기를 시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전모를 익혀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식의 상당히 전사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LG화학의 핵심 인력을 빼와서 그것을 2차전지 기술을 개발하는데 SK이노베이션 측이 활용했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나 상방의 의견은 다를 수밖에 없죠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SK이노베이션은 우리는 절대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고 사람들은 전직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그냥 이동해 왔다 이렇게 주장할 뿐입니다 이 같은 사건은 국내 법원에서는 상당히 해결되기가 힘듭니다 한쪽은 큰 대형 로펌을 선택할 것이고 또 다른 쪽은 대형 로펌을 선택하게 되면 변호사들에게는 큰 돈이 지불되겠지만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이런 식으로 아마 결론이 되겠죠 그러나 3월 20일 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LG화학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손을 번쩍 들어줬습니다 3월 21일에 공개된 판결문에는 아주 내밀한 내용들이 다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맹백하게 LG이노베이션 측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가 확정시켜줍니다 그 판결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들어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서 전직한 직원들이 LG화학 고유의 배터리 기술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일부가 SK이노베이션의 유사 업무에 배치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판결문 또한 판결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그들의 지식을 활용해서 스카우트한 LG화학으로부터 스카우트한 인력을 지식을 활용해서 생산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데 관심이 많았고 채용 과정에서부터 LG화학 배터리 기술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해 관련 부스에 전달했다 아주 의도적으로 LG화학 쪽의 특정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 기술 개발에 관여한 그런 핵심 인력을 스카우트해서 활용했다는 것을 미국의 법정이 옳다고 판결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경쟁사 정보 영업 비밀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SK이노베이션이라는 조직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와이드 스페드 트루아웃 이츠 오가나이션 전사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죠 전사적으로 이루어졌고 외부에도 알려져 있었으면 논 바이 엔티티 아웃사이드 오가나이션 내놓고 했다는 겁니다 외부에도 알려져 있었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Potentially problematic from a legal standpoint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과감하게 단행했다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SK이노베이션 측이 전사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수십 년간 개발한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서 기술이란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탑재되어 있기든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 사람들이 개발한 기술 관련된 기술 문건을 가져온 것이죠 마지막으로 인멸된 증거는 SK이노베이션 측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수사가 시작되자 다량의 그런 문건을 파괴했습니다 인멸된 증거는 LG화학이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고 소송의 쟁점은 해당 증거들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어떻든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가 판결하는데 이 사태는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옳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것 뭐 한두 명 정도 끌어오는 것은 관계없지만 2년 동안 특정 회사에서 76명을 가져와서 수십 년간 대원 기술로 빼앗아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도의적으로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더더욱 법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죠 이것은 특정 회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제가 관련 기사안을 보고 한번 다뤄야겠다 이것은 Justice, 정의라는 측면에서 너무나 부정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vep bistaging 국제nsinn 국제 klima 국제 before 국제형 국제